덕을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 애리조나 답사기 여러분들 또 새로운 형태의 그런 유홍준 씨의 그런 국내 답사기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애리조나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본 애리조나 답사기도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일신해 가지고 시사 문제 다섯 가지를 다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의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숙과 조정 문제. 많이 올려주지 않을 겁니다. 쥐꼬리만큼 천천히 올려주겠죠. 의료 숙과 조정 문제입니다. 참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사슬에서 다뤘네요. 조선일보 같은 그런 주류 언론들이 의료 사태 초기 단계부터 좀 정론을 펼쳤으면은 의사들 위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제대로 보도했으면 상황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료 숙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의료 숙과가 경제학에서는 항상 가격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가격에 따라서 모든 행위 주체가 자기 행동을 결정하게 되니까 숙과가 낮은 상태는 일종의 가격 통제 정책을 계속 실시한 거죠. 이걸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이렇게 다뤘네요. 의료 계획 첫 단추 의료 숙과 조정 이제야 검토한다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의료 계획을 할 때라도 a b c 순서가 다 있는데 a b c를 다 여러분들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x y z부터 여러분들 계획을 시도했으니까 실패가 그냥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칼럼을 아주 잘 썼습니다. 의료계획의 첫 단추 의료 숙과 조정 이제야 검토한다니. 이런 칼럼이 조선일보가 쓸 정도니까 조선일보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구나. 정부가 보상 수준이 낮은 암수술 등 천력의 중증수술의 수술을 숙과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부상체계는 의사가 직접 하는 진찰과 수술 처지 등은 단가가 낮고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 등은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뇌 동명류 수술 숙과가 290만원대로 쌍꺼풀 수술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사들의 수입인 숙과가 낮고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 큰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가격통제정책을 20년 정도 실시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수의료과, 바이탈학과가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번에 윤 대통령이 건들지 않더라도 이대로 갔게 됐으면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됐겠지만 어차피 필수의료과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의사들이 20년 동안 숙과를 정상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정부가 찔끔찔끔 땜질식 대응만 해온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20, 30년 정도 물가상승률은 3%대 이상을 기록하고 숙과상승률은 1% 이하로 묶어놓게 되면 30년 지나게 되면 숙과의 소위 구매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보통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부를 약탈하는 아주 좋은 수단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독재체제를 실시한 사람들이 한 나라의 중산층을 약탈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통화 발행량을 정가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면 자연적으로 돈을 약탈하게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해왔는가 아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20년에서 30년 정도 숙과를 묶어 가지고 가격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중산층의 부를 착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온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비유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경제학자로서 볼 때는 거의 동일한 방법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남발해 가지고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거나 의료수가를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묶어 가지고 여러분들 의사들을 붕괴시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일인 건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 일을 20년 이상 정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의료보험이 출범할 당시는 그래도 좀 나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어느 정도 괜찮았을 테니까 이제 갈수록 물가상승률은 3%대 숙과인상률은 1%대 이하로 묶어 가지고 뭡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사들의 소득을 강탈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성없이 이야기하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란 것은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약탈한 제도인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그 이상이 이하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물이나 현상을 좀 본질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분들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불을 약탈당하는 것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의사들의 불을 어떻게 약탈해왔냐 숙과를 가지고 물가상승률 이하로 묶어 가지고 물가상승률만큼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된 겁니다. 이 문제가 숙과 여러분들 문제가 지난 2월 이후에 6개월째 진행 중인 의료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핵심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복지부가 필수분야 숙과의 문제점을 개선해왔다면 의사들의 의대의 정원에 반대할 명분도 현저하게 줄어져 줄 것임이 물론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와서 조선일보가 하는 겁니다. 정말 조선일보에 계신 분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조선일보에 계신 분들조차도 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나라가 식자층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쪽 정의로운 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 하여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상대방을 욕질하고 삿대질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조선일보가 지금 와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료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핵심에 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올바른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당연히 윤 대통령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건국일 여러분들 논쟁하고 관련해서는 대통령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료사태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도하고 너무나 당견적이고 너무나 부정의하고 너무나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수의료수가 정상화는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일로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수가를 파격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맹백한 사실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그냥 의사들을 때려잡는 데 앞장섰던 겁니다. 거의 찌라시 수준으로 여러분들 논조를 펴봤던 겁니다.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지방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환자가 없고 숫가가 낮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지방의 이름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본인 눈에 보이는 것은 의사가 없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지방의 가가 이름들 의사 병원을 어떻게 경영할 겁니까? 하루에 200명을 봐야 되는데 20명밖에 못 보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 미치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일 등도 지금과 같은 낮은 숫가 체계로는 공허한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걸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설득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익을 좀 자극해 가지고 한 건 하면 총선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박민수나 조기용이 머리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겠습니까? 관료로서 차관장관까지 올라갔으면 얼마나 노예하겠습니까? 그런 머리는 전두엽에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을 겁니다. 위 사람을 여러분들 뭡니까? 사바사바에가 여러분들 설득하는 능력은 그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논조를 늦었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발표하니까 다행인 겁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숫가를 인상할 항목과 폭을 정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1만 개 가까운 의료행위에서 인상할 대상과 폭을 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부가 시급성에 비해 너무 너끈한 시간표를 잡은 것 아닌가 싶다. 돈이 없을 겁니다. 돈이. 돈이 없어 가지고.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매년 2조씩 5년간 10조 원을 들여 필수 진료가의 숫가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성이 없어 의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정부가 윤정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의사는 안 믿으면 내가 아예 안 믿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이 나와 가지고 무람무랄 떠들면 저 친구들 짓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신뢰가 뭔가 바닥 수준인 겁니다. 왜? 옳지 않은 일을 너무나 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은 다음에 책임질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 가지고 책임 안 지도록 기도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나 많이 안 좋습니다. 정부는 이미 의료, 행위, 원가, 분석 자료 등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인상한 제시를 서두를수록 의사들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사들은 전혀 신뢰 안 할 겁니다. 이번에도 이만큼 여러분들 이만큼이 좀 미안하면 이만큼 여러분들 올려줄 거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올려주면 물가는 또 이만큼 뛸 거니까 그리고 한 10년, 20년 지나서 또 이만큼 올려주겠죠.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이렇게 늘리면 그게 공짜로 됩니까? 강의실 내려야 되죠. 실험 기자들 다 사야 되죠.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미국은 통계가 있더구면요. 언젠가 한번 봤는데 한번 다음에 찾아봐야겠네요. 의사 한 명을 만들어내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문과생 한 명을 배출하는데 얼마가 들고 이공계 한 명을 배출하는데 얼마 들고 의사가 여러분들 한 명 배출하는데 얼마 들고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조선이 정말 오랜만에 의료수가 조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언급했는데 참 아쉬운 점은 한국에서 이런 분들이 학교에 계신 분이든 간에 조선의 여러분들 중견 칼럼니스트나 이런 분들이 좀 정론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그런 목소리를 초창기부터 냈으면 그렇게 윤 정부가 가속을 안 했을 거라고요. 다 이렇게 침묵하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윤 정부의 의료계획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태세의 전환을 해가지고 갑자기 안면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논조를 펼치지 않습니까? 너무 비겁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이게 남 문제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문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아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다 거짓말로 하고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이제 면피성 이렇게 글을 쓰니까 너무 이렇게 참 마음이 어떻게 사회가 전부가 다 이렇게 뭡니까? 거짓말이 이렇게 그냥 범람하는지 그래도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주 잘 쓴 칼럼이네요.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래도 이 의원들 가운데 그래도 좀 중진급 의원 가운데서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상황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부인이 지금 이제 의과대학에 직접 계시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요. 이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핵심이 뭔가 하니까 이게 코로나 위기가 이게 좀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의로 대란을 조기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쭉 봐오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해온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정권의 진퇴 문제까지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이 문제를 그냥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뭉개고 들어가게 되면 다음에 이 문제가 분명히 윤 대통령의 진퇴 문제하고 연결될 거다.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내가 우려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안철수 의원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대로. 안철수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의료 대란부터 끝내야 된다. 핵심 메시지가 그건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만일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 의료 대란부터 끝내야 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입원한 환자 수가 10배 가까이 급증 추세이고 주위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코로나19의 재유행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소한 9월 초까지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까지는 제가 아는데 요즘에는 여행이 활발하니까 일본이 유행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까지는 알겠고 다른 나라는 미국은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독일은 어떻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관건은 고위험군 환자들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철수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거든요. 고위험군 환자들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전환한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최근 코로나19의 입원 환자의 65%가 65세 이상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의로 대란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우리 의로체계가 코로나19 재유행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선 의사들이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의로 역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수술과 입원의 연기가 빈번합니다. 중증 환자가 갑자기 늙어나게 되면 의로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이 문제를 정직하게 보시고 이 문제를 조속한 시간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고집을 꺾지 않을 겁니다.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오롯이 책임을 지겠지만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의로 역량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게 되면 당신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지방이 취약합니다. 심각한 경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병원들은 응급실 등 필수 의로 인력 부족은 물론이고 병원에 남아 있는 인력의 번아웃도 심각한 형편입니다. 전공의들이 이탄한 수련병원에 집안의 공중보건의를 뺏어 파견하다 보니 농어촌 지역의 진로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차출해 가지고 일부 수련병원에 배치를 한 겁니다. 지방의 이런 보건소에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간간히 방송을 마치고 나면 의견을 남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시골에서도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해요. 공중보건의 의사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돌아오냐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진단키트와 치료제 학법 계획뿐만 아니라 고위험금 중증환자 치료 대책과 흘러 의료치료 치약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됩니다. 결국 의료 대란을 끝내고 의료 시스템을 복구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료 시스템을 복구를 해서 위기에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희생과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의료 대란 속에 팬데믹을 맞이했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이걸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걱정하는 겁니다. 의사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의사들만 의료 대란의 여러분들 종착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의 경력난이 가중되고 지방의 몇몇 병원들은 이미 도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또한 의대성의 국가고시급으로 올해 의사 3천 명의 공급이 끊기며 당장 내년부터는 인턴 군의관 공중보건이 등 의료인력 공급이 끊어지고 응급실 등 필수 의료의 붕괴와 지방의료의 붕괴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시간 끌기, 돌려막기 대신에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돌아올수록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서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정부 정책의 입시 혼선 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한 번 무너진 의료 시스템은 복구하기 힘들고 의료 대란부터 끝내야 비로소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비롯한 감염병 공포를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 의료 분야를 떠났지만 공부를 했으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착하게 맥을 짚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고집 때문에 망할 겁니다.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이런 사업가들이 많이 망하거든요. 한 번 내린 의사결정이 경영 상황이 바뀌어서 한 번 내린 의사결정을 번복해야 되는데 고집을 피워다 뭡니까? 그냥 골로 가거든요. 보시게 되면 오늘 안철수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현직 의사께서 이 국민만 보고 간다고요? 광우병 광풍대 국민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말 국민만 보고 가면 망합니다. 처방도 국민에게 물으시고 수술도 진단도 다수결 원칙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현직 의사분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참 위험한 일이죠.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것이 수련일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을 때 그때의 수입을 통제하고 줄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2천 명 의과대학 정원도 모자라서 필정폐까지 의사로 살아남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러서기는 커녕 더욱더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모두가 의사를 압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의사들이 쓰러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의사로 사는 게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 계신 분의 말씀인데 앞으로 의사로 사는 게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윤 대통령이 내려가고 다음에 다른 정치 세력들이 갖게 되면 오래 권력을 잃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 사회, 경제 불문하고 공공 영역이 계속해서 학대가 될 것이고 유일한 정치의 기준은 표일 겁니다. 표. 그래서 의료 분야도 다수가 소수인 의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쥐어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똑 잃지 않은 겁니다. 의료계에 계신 분하고 제가 내다보는 거 하고 이제 언급실 같은 데서 계속해서 환자들을 전원 2차 병원이나 1차 병원에서 전원을 시키는 환자를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한 분께서 까다로운 환자가 있으면 상급병원으로 그냥 전원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현직 의사분께서 다른 병원이 받을 여력이 되면 되지만 지금 여력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게 지금 현실인 거죠. 그런데 만일에 코로나19가 더 많이 확산되게 되면 격리병돈도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현재처럼 언급센터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더 못 받겠죠. 환자를.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1차 진로기간에 계신 분들이 전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소송 걸리겠다 싶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의사는 그 위험을 감수하라고요? 그 의사도 돌려보내면 뺑뺑이를 돌게 되겠죠. 그래서 뺑뺑이가 생기는 겁니다. 뺑뺑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언급환자를 받았는데 요즘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료가 전문 영역이 있어서 언급실 당직의사가 그런 영역을 다 커벌 못하니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가 목에 칼로 돌아올 수 있어 자기를 먼저 지키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인처란 것이 워낙 복잡하니까 언급실의 전문의들도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다른 과의 이름들 담당이 하고 이름들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하고 이름들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다른 데 병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다른 데 병원이 못 받고 다른 데 병원이 못 받고 이렇게도 뺑뺑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든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사명감 때문에 지금까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다들 밥그릇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일을 하며 수십 년 인생을 가라놨는데 당연히 밥그릇을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소송 위험은 참 위험할 것 같아요. 소송은 그거는 자기에게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당장 바로 타격을 받으니까 그리고 한국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소송을 권하는 사회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전혀 부담이 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의사들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지금 딱한 상황을 가는 겁니다. 70년대나 80년대 한국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범부처가 해비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사회는 근래에 문제 해결 능력을 엄청나게 잃어버린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연정부 하에서 필수 의료가 분야의 여러분들 지금 가해지고 있는 의료 소송 문제를 줄이는 것에 해법을 찾기가 무척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전공의들이 나간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고 이제 한 만 3천명 정도 되죠. 전공의들이 나가신 분이 이번에는 전문의들이 많이 사표를 내는데 1년 전에 배가 3배 정도 300% 정도 전문의 사표가 늘어난 겁니다. 아주 많죠. 특히 언급의 의학과의 사표가 많습니다. 여기 충북대병원의 대외협력 실장께서 말씀을 잘하시네요. 전공의 선생님과 인터넷 선생님 그런 의료 지원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로 6개월 가량 이어지면서 전문의들의 굉장히 많은 피로도를 느끼고 이것이 사직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저녁에 9시 뉴스에 응급의학과 사직률 1년 전에 비해서 6배가 늘어나다. 전문의는 평균 3배 정도 사직을 했는데 언급의학은 6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점 몇 배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6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전공의 사태의 여러분들 휴유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문의들이 그동안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전문의들이 메우면서 진로와 당직 등 많은 업무를 감당해 왔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일찍부터 가중된 업무로 인해서 전문의가 이탈할 것이란 것을 경고해 왔습니다. KBS가 국회 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달에 전국 수련병원의 전문의 사직률이 1년 전에 비해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필수진료과 특히 응급실에서 전문의 사직이 가소가 되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당국대병원 속초의료원 이런 데 여러분들 응급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던 것이 대부분 다 전공의들의 이름들 과중한 업무 로드에 따른 그런 문제였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형민 대한응급의학 의사의 회장은 전문의와 전공의 1,300명 가운데 전공의 500명이 빠졌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응급의학과 의료전선의 최일선에 해당하는 응급센터 응급실 이런 데 종사하는 총인력이 1,300명 인데 그 가운데 전공의가 500명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한 28% 29%가 여러분들 빠져버린 겁니다. 그 상태에서 기존의 업무를 계속 유지해왔던 겁니다. 업무로도가 가중화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전공의 사직 이후에 전체 전문의 사직률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응급의학과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1년 전에 베어가지고 6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전문의는 3배 정도 1년 전에 베어서 그만뒀고 그 다음에 전공의 전문의는 6배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숫자 보게 되면 숫자가 정직하니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래도 계속 땜빵질로 떼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현장을 잘 모릅니까 그런 고위관리들이 현장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이 KBS 보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남긴 의견 보시기 바랍니다. 윤정부가 결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의로문제를 계속 여러분들 다뤄왔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웬만큼 여러분들 눈달리고 귀달린 사람들은 다 지금 문제를 알게 된 겁니다. 330개 달린 겁니다. 그리고 방송은 신문보다도 훨씬 더 반응이 뜨겁습니다. 언론은 왜 언급 전문의가 사직을 선택하고 언급가를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취재하지 않습니까 남들 수십배 위험을 안고 밤새 진료 하고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빈번한 의로소송에 무과실 책임까지 치라고 하면 겁을 할 수 있겠습니까 359명이 찬성한 겁니다. 윤정부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크게 차고 하고 있는 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모든 일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해서 안 되는 거죠. 윤정부의 의로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의로계획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일 정의롭지 않은 일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옳지 않은 일 정의롭지 않은 일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윤 대통령의 인생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가 준음하게 여러분들 꾸짖는 겁니다. 세상사가 여러분들 우습게 보이지만 사필 규정입니다.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상태로. 거짓말을 가지고 악한 일을 가지고 정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나라 일을 끌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들통이 난 겁니다.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지구멍이를 찾아가 여러분들 엉덩이를 쑤셔넣고 뭡니까 눈을 가려야 될 정도의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표정관리하고 잘 될 거다 다시 재모집한다 안 됩니다. 내가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나 윤 대통령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이 거짓을 가지고 참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사람들 한 게 다 뽀롱이 나 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기문 전문의 병원을 만든다면서요 어디서 전문의를 구해옵니까 내년에는 의사 배출이 안 되면 전문의도 안 나오고 내년에 여러분들 전문의가 평소에 3천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 잘 나오면 300명입니다. 10분의 1로 극감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333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사필 기정인 겁니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KBS 방송을 보고 남긴 겁니다. 아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온갖 악범 만들면서 죽으라고 등 떠미는데 차지가 안 하면 바보죠. 지금껏 버틴 것도 용한 겁니다. 김윤 의원이 언급실 파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요? 언급실은 여지껏 파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지만 이렇게 이런 사람들 지하에서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 거죠. 언급실이 팀 단위인데 당연히 무너지죠. 허구 날 소송 걸게 되니까 다들 나가지요. 의료소송도 아주 큰 몫을 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문제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 70년대 80년대 이러면 한국정부 금세 범부처가 달라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지금 윤정부 하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전무입니다. 부처 협의를 통해가지고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급실 파업하면 혼을 내주겠다면서 그런데 누가 누가 응급실 업무를 하냐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윤 의원 시키든지 파업은 혼내준다고 칩시다. 개인의 사직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신규 진입자도 없죠.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윤 씨 김윤 김윤 이란 사람이 응급실 파업 방지법을 만든다고 치자. 그러면 누가 응급의학과 오겠냐 생각이 그렇게 짧은 겁니다. 완장 치워주니까 그냥 망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응급의학과 하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공공의 노예가 되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죠.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토록 원하던 OECD 평균 진로를 향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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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한 번 보려면 두세 달 걸리고 맹장수술 한 번에 2천만 원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은 뚜벅뚜벅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파괴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알려지는데 한 5-6개월도 안 필수과를 늘린다든지 필수과부터 무너지네요. 아플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KBS 9시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남긴 의견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동안 젓가로 굴려온 의료를 더 젓가로 만들기 위해 꼼수를 뿌리다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제 가격을 치르거나 가격에 맞는 의료를 소비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턴 전공이 없이 6개월 버티다가 번아웃 오고 까딱 잘못하면 의료소송 휘말리고 판사들 수억씩 맞고 여러분들 배상 판결 때리려고 하는데 건강 상하고 수명 단축되는 바이탈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짧습니다. 코로나 폭증으로 응급실 몰려들 텐데 정부나 국민들 의사 악마 하나 했으니까 고마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필 규정인 겁니다. 모든 것이 원래 여러분들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잠시는 밖에 빛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박민수 여러분들 폼나게 이야기했습니까 눈 불알이 뜨고 뭡니까 전공이 다 안 돌아오면 당장 뭡니까 감방 쳐넣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나와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아마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kbs같은 나와가지고 한 30분간 떠들면 밑에 댓글이 뭡니까 폭발할 겁니다. 정신체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당견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멀리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심이 앞서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이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까 사심이 앞서니까 사적인 이익이 앞서니까 못 보는 겁니다. 눈에 이런 사심이 끼게 되면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사실을 언제 보냐 터져가지고 물러날 때가 되면 사실을 보겠죠 도저히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 사심이 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아마 파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8월 29일 날 어제 한 분께서 이제 충남의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하겠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찬반에 들어갔습니다. 파업하겠죠. 파업을 하면 파산한 병원이 저는 나올 걸로 봅니다. 파업을 하건 하지 않건 대학병원 파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파업하면 보건의료노조 정리해가기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의로 미래가 없습니다.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 정부는 가장 기본인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코로나 환자 수가 넘쳐나도 전공이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벌었으니까 그냥 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분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심 여러분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통계학 통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여름 치적이 젊은 사람들을 깨우치기인 겁니다. 깨우친 거 특히 이제 바이탈학과 필수의료과에 가서 한번 몸을 던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젊은 분들을 다 여러분들을 깨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를 깨웠는가 하니까 전공이 들어 깨웠지만 의과대학생들을 다 깨운 겁니다. 의과대학생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 의과대학에 들어올 학생들도 다 깨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강명을 찾아준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필수의료과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엄청난 치적을 윤 대통령이 한 겁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지금까지 별로 한 게 없고 앞으로는 더더욱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냥 가오잡다가 맞추고 나갈 겁니다. 잘하면 인기 채울 거고 잘못하면 인기 못 채우고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걸출한 게 더 이상 젊은 의사들이 바이탈과를 지원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무형 자산 바이탈을 한 번 해봐야겠다. 생명을 구해봐야겠다. 그거를 완전히 박살 내버린 겁니다. 그게 일종의 인프라인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못 보지만 저는 엄청난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윤석열 이렇게 하면 필수과를 완전히 붕괴시킨 사람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젊은 의사들이 그동안 뭘 갖고 있느냐 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 날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세월을 겪고 나면 좀 노회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다 젊은 날 한 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에 순수함이 있거든요. 젊은 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젊은 날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젊은 날을 되돌아볼 때는 정확하게 뭡니까 국가와 민족이 더 융성하고 발전하는 데 힘을 더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의사들은 더 심할 겁니다. 그렇게 바이탈학과를 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젊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저 연배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은 세월을 통해서 이러면 때가 많이 묻어 가지고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당신이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젊은 나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까부신 게 뭔지를 여러분 한번 보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를 여러분들 의료계에서 초토화시켜버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의사분들이 많이 보는 젊은 의사분들이 청년 의사입니다 여기에 오늘 최고 뉴스가 사람 살리겠다는 꿈을 부셨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국회에 전한 말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열 십여 명의 여러분들 전공의하고 이런 분들의 발언을 공개를 한 겁니다 왜 필수과를 선택했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병철 변호사께서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생 19명의 메시지를 공개한 겁니다 전공의들 이야기를 들어본 겁니다 참 궁금했거든요 국내 여러분들 좀 그거 아신 분이 계시면 사직한 전공의들 불려서 여러분들 얼굴을 조금 가리더라도 이야기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전북대 병원 산부인과 1년차 전공의 A씨 사직서 제출 전날 첫 분만을 받았던 아기의 촉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외 산소과를 선택한 전공의들은 돈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그 사명감과 애정이 들 때까지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때가 묻은 어른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때가 묻었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세월과 함께 때가 묻은 사람들은 자기의 젊은 날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가슴에 점여들 겁니다 돈 안 되는 것 알면서 여러분 선택하는 지금 나이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젊은 날에는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부신 겁니다 그거를 완전히 부셔버린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는데 왜 가냐 이런 젊은이들이 필수과를 많이 갔던 겁니다 전공의 B씨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꿈을 꿨습니다 힘든 일 너머의 보람을 찾고 싶었지만 낙숙과라는 조롱은 그 보람을 철저히 부셔버렸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로 패키지하는 악법으로 전문의로서의 미래를 짓밟았습니다 미래와 보람을 뺏긴 전공의들 할 수 있던 것은 그냥 사짓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가 묻은 어른들은 낭만적인 이야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아대 병원 내과 전공이었던 C씨 내과를 전공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미용하는 의사를 때려잡으며 패배자들은 낙숙효과로 바이탈가로 갈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며 주 120시간을 참고 잃었던 노력의 가치가 쓰레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전공의들은 낙숙과라는 것이 엄청나게 모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을 사용했던 박민수나 조기용 장관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여러분들 오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의사를 정가시켜서 하면 위에서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 낙수효과처럼 필수효과와 지방의로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모멸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과 전공이 D씨는 감정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게 우선입니다 보건복지부 조기용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힘든 일에도 사명관으로 선택한 과인데 조기용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의사로서 명예를 짓밟고 악마화했습니다 이에 수련 현장으로 복귀할 의지를 전부 내려놓게 됐습니다 조 장관과 박 차관의 진실된 사과와 징계 반헌법적인 명령으로 취업을 제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 모진 일을 한 겁니다 그냥 짓밟으면 찍소리 못하고 짓밟으면 그냥 짓밟은 대로 짓밟힐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왜 본인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마치 통칭의학과 전공인 E씨 개인의 과실이 없는데 과중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 직구는 의사가 유일무이합니다 필수의료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스스로를 갈아내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소송에 한 번 걸리면 과실이 없는데도 매도근을 배상해야 됩니다 필수의료 종사가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할 약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울산대 사직 여름 한 분입니다 FC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직접 사람을 살리시는 과를 하고 싶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나 과실이 없어도 의료소송을 피할 수 없겠다는 것을 깨닫고 피부가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사직한 전공의 FC 중증의료가 기피가가 된 것은 봉급이 아닌 소송입니다 소송 위험을 줄이는 게 미래의 중증의료를 살리는 마지막 방법이며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도 병인해야 될 것입니다 전공의 G씨 언급의학과 환자를 위해 응급실에서의 법적 위험을 완화되어야 됩니다 법적 위험이 완화된다고 해서 환자를 대충 진로할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소송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한 의사들의 방어질루와 처치가 불가능할 것 같은 환자에 대한 전원 전문의 이탈리안상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영상의학과 HC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전환을 핑계로 PA 진로지원인력중심병원을 지금 만들려고 구상 중입니다 대학병원의 주니어 스탭들은 이미 사퇴 전부터 넘쳐나는 업무와 논문 스트레스 등으로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윤 정부는 여기에 기름을 부어 전문의를 병원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문의 중심병원은 허상입니다 현재 복귀한 전공의 수인 1500여 명보다 이탈한 전문의 수가 더 많습니다 이미 망가졌지만 남은 의료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본과 4학년 IC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의사를 악마하는 정부와 언론 댓글을 저는 봤습니다 정부가 산산조각 낸 환자와 의사의 관계 의료 시스템 속에 더 이상 소신 있게 사람을 살릴 자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보는 게 두렵습니다 설령 정부가 이번 정책을 처리하더라도 매번 말을 바꾼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의대생 제이시 조기용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돌아오라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가 2월에 이어 7, 8일에 여전히 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유급할 상황인데 대책이 있긴 한 건가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방송이나 인데스 라이브로 누가 좀 하면 훨씬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나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란 것은 대충 예상했지만 그대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참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도 악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했고 우리는 의료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카르텔을 깨부셔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가정스럽습니까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윤 대통령은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온 겁니다 위를 향해 가지고 출시를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본인 자신이 순수해야 이게 순수한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이런 시끄몬데 순수한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긴대로 보이는 겁니다 인간이 그게 역설입니다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이 기사를 보고 한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들어야 되는 거죠 본인 5년 3차 권역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항상 저만큼은 환자 편이고 싶고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이 되고 싶어 언급실을 전공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언급실 쳐다도 안 볼 예정입니다 전공의 5년 차 3차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 같네요 오늘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한 분께서 그냥 쉬어가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내과 전문입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 극복의 레버리지라고 생각해서 의과대학에 지나겠습니다 소위 바이탈뽕에 빠져서 내과 전문의가 되었고 종합병원 과장을 거쳐서 지금 개원이 25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부채가 7억이나 됩니다 빛 좋은 개살구 처지지만 아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였는지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의 가업을 잇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 의대로 진학을 시켰습니다 국내의 내과의사로는 장래의 가장 노릇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학이라고 들어와 있는 아들이 의사가 된 이후에 국내로 복귀하였다고 싶다 하길래 기왕에 탈한국 했는데 돌아오지 말라고 쓸덕 중입니다 일본에서 의사로 살아가더라도 가업을 잇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장 이야기입니다 현직 의사가 아들한테 조언할 때는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조언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진심이 담겨 있을 겁니다 아들을 탈한국을 시킨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한 가끔 제가 소개한 1955년생 의료소송이 이렇게 일어나네요 의료소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적어 놓으셨네요 2017년에 왼쪽 팔의 근육 뇌 종량을 제거해주고 환자의 혹이 신경조종이며 큰 편이었는데 이럴 때 만지면 통증이 보통 있는 크기였지만 그 환자는 통증이 없어서 쓸데없이 90만원 들어서 MRI를 하지 않고 확실히 지방종은 아니고 20가지에 30가지의 연조직 양성 종량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2015년에 처음 내원했다가 빨리 커지는 것 같다고 암이 걱정된다고 빨리 수술해달라고 해서 수술을 시작하니까 팔에 3개 신경 중에 정중신경을 싸고 있는 막에 생긴 신경초종임을 알았고 수술하면 진단이 되었고 그때 하는 방법으로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손이 절인다고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년 만에 수술 전에 MRI를 하지 않았고 설명을 아주 충분히 하지 않았던 지지로 판사가 1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해서 2심, 3심 하려다가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추가 소송을 포기하고 1억 5천만원을 주고 말았습니다 요즘 소득으로 따지면 4년 동안의 소득을 다 준 셈입니다 이러니 몇십만원짜리 치료비를 받고 그 큰 돈을 주었으니 누가 그런 수술을 앞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0억대는 아니라고 주변의 의사들이 다행이라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송하는 것 이제 뭐 사는 것이 좀 더 팍팍해지니까 소송이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더 편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위험하지 않은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철두철미하게 방어질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이 어떻게 의사분에게 가해지는 거를 오늘 아주 생생한 사례를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특별하게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직 의사분에게 특별하게 공병호TV의 시청자들에게 당부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오늘 아주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방송이 늘어난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방송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9시간 전 KBS 뉴스 그 다음에 6시간 전 코로나19 치료제 비상 확진 암환자에 쓸 약도 없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언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의 이슈가 되는 것을 쫓아가는 성적이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여러분들 어제 오늘 방송이 집중되는 겁니다 10시간 전에 곧 개학인데 어린이 코로나 환자 폭증 JTBC입니다 KBS 뉴스 출근해야 됩니까 코로나19 다시 확산하는데 검사비도 휴가도 없다 이 내용이 대개 8월 14일 날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로나19 재유행 어린이 환자 수 급증 SBS 뉴스 이게 8시 뉴스일 겁니다 8시간 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 YTN 보도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7월 31일부터 이 문제를 좀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코로나가 분무를 터지다 치료제가 부족하다 내용을 잃으면 어제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이 방송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을 보고 경기 북부 대학병원의 언급센터의 전문의로 계시는 전문의 닥터 K께서 이야기하는 코로나 재유행의 시작인가 치료제가 부족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주 정직하게 이분 말씀을 듣고 이분 말씀을 판단해서 전한 겁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현장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제 공급 물량이 달린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인 렘데시비어, 팍슬로비드, 라게브리오 약제 품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전한 겁니다 전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강원도 철연에서 이제 2차 병원에서 전원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고 좀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니까 이미 폐의의 80% 영역을 코로나가 이렇게 이렇게 장악한 상태 이거를 그래서 이제 더 중증으로 가기 전에 충분한 약제가 필요한데 특히 그 약제 가운데 렘데시비어가 불충분하고 약이 재고가 없고 전국적으로 재고가 없는 것 같다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으면 에크모 이게 아주 최종적인 단계 같아요 에크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보도를 할 때는 제가 의사 출신은 아니지만 전문의 선생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경중을 판단해 가지고 보도를 선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과장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추가도 설명하는 거죠 약제 부족 문제 치료제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시 거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약을 밑에 여러분들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방송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하면 조선사람 같아요 후기 조선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친절하게 이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환자의 산소 요구량 폐렴 동반 여부 염증 반응 정도를 보고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경증이 중증으로 여러분들 바뀌지 않도록 그 시점 시점에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약제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제가 원활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분이 이제 환자의 여러분들 폐를 공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께서 현직 의사분께서 또 본인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정도의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보통 여러분 양식이 있는 시민들 같으면 내 건강을 좀 유의를 해야겠구나 가족들한테 알려 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의견을 남기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남기는 겁니다 아니 코로나가 감기 같은데 감기약 먹으면 되지 무슨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방송까지 합니까 이런 분들이 제목 많은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코로나 감기 같은데 뭘 그렇게 뭡니까 방송을 하고 그렇게 야단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놀란 건 야 니 진짜 잘났다 이런 겁니다 나도 경제학을 제대로 배운 경제학 박사지만 의로는 깜깜이니까 전문의가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경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코로나가 감기인지를 어떻게 다 알죠 감기약 먹으면 된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 이야기의 효진은 좀 겸손하면 어떻냐 겸손하면 어디에 드시라도 나냐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감기인지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장시간으로 여러분들 뭡니까 전문의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악의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좀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그 방송을 내보내면 난 그럼 진지하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코로나가 감기인데 감기약 먹으면 되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잘난 거죠 나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감기 감기 나는 감기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었는데 의사가 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한 분께서는 그게 하도 억장이 무너졌던지 아니 코로나와 감기를 약으로 치료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이러면 환자가 죽게 생겼는데 잘못하면 약자가 이러면 제대로 투입이 안 되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경험한 것을 일반화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감기약을 먹어서 낳았으면 코로나가 감기니까 감기약 먹었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라고요 그냥 감기약 먹어도 낫습니다 코로나 독감보다 못하던데요 그건 개인적으로 몸이 튼튼하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갔겠죠 그러나 이런 글을 남길 수 있는 걸 보고 내가 참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다들 똑똑하냐 어떻게 다들 그렇게 똑똑하냐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거 전문가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한 분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은 팬데믹 종료 선언 이후에 무하다가 왜 몇 년이 지나서 이 시기에 다시 코로나가 잠가가는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코로나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고 그게 어디에 숨어 있다 어떻게 여러분들 거기에 잠글하게 되는지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조건 또 코로나가 확진하는구나 라고만 말하면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시던 체계적인 사고가 생각할 줄 모르는 겁니다 공병호와 여러분 그냥 떠든 겁니까 얼마나 우둔한 이야기입니까 세 가지 정글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경기 북부에 있는 여러분들 대학병원의 언급센터에 계신 뿐만 아니고 공병호 tv를 보시는 많은 현직 의사들이 제보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코로나가 여러분들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가 늘어난 것을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급속하게 늘어난 그게 뭡니까 에비던스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처방진이 많이 떨어지니까 약이 부족하다는 의사들의 아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 번째 증거지 않습니까 제주에 여러분 하수처리장을 여러분들 조사를 해봤더니 평소보다 20배 정도 이런 바이러스가 검출된 거지 않습니까 증거 증거 증거를 가지고 코로나 확산이라고 방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체계적인 사고가 생각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다 잘났습니까 방송을 거꾸로 듣습니까 증거를 하나 둘 셋 확보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추론을 해 가지고 한국의 외신보도 시스템을 간파신 박사님께 또다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호들갑을 떨어뜨리면 끌려가는 겁니다 본지는 하나의 계적에 다 깨어 있습니다 아휴 어떻게 이렇게 잘났는지 병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고 병이 발발한다는 소식을 언모로는 말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약사의 처방진이 이름대로 날개도치인지 이름대로 끊어져 나가고 전국에 약이 없고 그런 보도가 다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병 걸리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 가지고는 견디내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사람이 좀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코로나가 감기다고 이런 감기가 코로나라는 건 그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의사보다 더 똑똑합니까 하다못해 의사보다 더 똑똑하니까 박민수가 저렇게 밀어붙이겠죠 뭐든 겸손해야 되죠 항상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좌익과 우익이 다른 것은 우익은 자기 분야 외의 분야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박사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던 체계적인 사고와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이분은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어떤 사람은 공박사가 하는 짓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전문가 이야기를 주의해서 듣고 보도되는 것 중에 사실인가를 잘 보고 그렇게 판단해야지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전문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의사라는 분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전문가를 왜 그렇게 뭡니까 이야기를 안 듣냐 이야기죠 박민수가 안 듣는 것은 나무라면서 왜 우리는 전문가 이야기를 잘 안 듣냐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잘 알 거 아니에요 내부다 이 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로 중인 내과의사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대폭발입니다 젊고 건강한 감염자들은 대부분 별 문제가 없으나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암환자들 그리고 면역제하자들은 여전히 급성폐렴 호흡 부전 등의 심각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이야기잖아요 의사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4년간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면이 있었었는지 예방접종과 방역 조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감기 운역함에 과소평가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현직 의사분께서 여기 1960이 있는 걸 봐서 아마 재연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감기 운역함에 과소평가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고 건강한 감염자들이 나는 괜찮아 하면서 고위험군에게 감염시키게 되고 나의 부주의로 누군가를 감염시켜 죽일 수 있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진로 현장에서 일부 고위험군 감염자들에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고 아마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막는 데 투여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혹은 입원을 위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약국의 팍스로비드 품절이고 상급병원은 격리병동이 없어서 환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대위기입니다 현직 내과의사가 지금 상황을 그대로 전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직한 여러분 이야기인 겁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어느 다른 매체에서 구할 겁니까 저 방송이 진지하기 때문에 내과의사분께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진지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가치의 정보지 않습니까 SBS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kbs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명호 tv를 보시는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정보인 겁니다 학스로이드 치료제가 품절이라는 거 아닙니까 상급병원에 격리병동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7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에 격리병동이 있었고 상급종합병원의 격리병동에 이런 전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예상했잖아요 환자가 더 늘면 격리병동이 동이 날 거다 격리병동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이 들거나 기저질환자들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와 가지고 무슨 뭡니까 감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기 운함이 과소평가하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바깥에 출입 안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여러분 딴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명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귀담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잘났으면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다들 잘났으니까 지금 박민수처럼 밀어붙여가 뭡니까 지금 수렁탕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의사분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글 써놓은 것도 여러분들 진지하게 썼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더 이야기합니다 현직 의사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정직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의사분들이 보시고 글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시청자들은 복 받으라고 현직 의사입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다른 분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의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을 매우 소상입하고 계시며 항상 놀랍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노력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이 말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방송을 진지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박사한테 보내면 공박사가 알아가지고 이걸 시청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이번 추석은 역대급 의료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뭐 했냐 너희들 뭐 한 놈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개인 위생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위험한 활동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속된 말로 죽을 일을 생기면 그냥 죽는 겁니다 박사님을 존경하는 애청자로 구독자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고 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고 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 현직 의사분이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이런 표현 쓰겠습니까 큰 이변이 없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석은 역대급 의료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위생 특별히 주의하시고 이동하시면서 이런 사고 터지면 그냥 죽습니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지식이 이런 지식이 뭔가 하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영어 표현으로 테스트 날리지 암묵적 지식입니다 질병관리청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지식이 이런 지식입니다 현장에 여러분들 몇 십 년 있다 보면 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감히 도저히 딴 사람들이 뭐죠 카피하거나 말이나 글로서 이러면 전달할 수 있는 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암묵적 지식이 생긴 겁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이번 추석은 역대급 의료 대당이 납니다 각자 알아가지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이동하다 사고당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같은 정보가 여러분들 제공이 되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여러분 한 귀로 흘린 분이 계신 거죠 두 의사분이 얼마나 이런 귀한 정보를 보내준 겁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보내준 거 아닙니까 이런 의사분들이 한 푼 정도는 비용 지루지 않고 우리는 이 소위 현장에서 10년 20년 30년 정도 계신 분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그대로 담아낸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정보인 겁니다 여기 이제 약 부족 현상은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보시면 저는 어저께 병원에 가서 코로나 확진을 받고 처방을 받아 약국을 갔지만 코로나 약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해서 어느 약국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서 물어봤지만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재고가 완전히 바닥이 난 겁니다 지금 그게 덜통이 난 거예요 다시 약국에 가서 치료제도 나오면 연락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약을 받아왔습니다 조금 후에 약국에서 하는 말이 보건소에서 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언제 보급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치료제 약값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보건소에 환자가 항의할 때하고 약사가 알아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스스로가 정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그나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본인이 당하고 보니 지금의 현실이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부 재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걸 숨기는 겁니다 계속 이 약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치료제를 인구가 20만 도신 우리 지역 약국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받았는데 언제 약을 구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고 이번 코로나는 정세가 좀 심하게 나타납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여러분들 경험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런데 병원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20만 도시에 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정부에 재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 재고가 의사협회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저도 전해드렸죠 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각 병위원회에서 처방내역이 실시간으로 전달될 텐데 왜 공단과 정부 간에 서로 업무혐조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키보드 몇 분만 두들겨 봐도 코로나 치료제가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훨씬 훤히 알 수 있는데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는 겁니다 적당히 뭉개면 아마 지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기대 안 대로 적당히 이런 뭉갠이 되지 않고 폭발하게 되면 그런 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을 겁니다 8월 15일 날 여러분들 강화문에서 사람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코로나를 이슈화하면 정부가 불리하니까 일부러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가볍게 취급해서 의사들의 중요성을 일부러 낮추는 겁니다 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요사이 세금 내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참 그런 정부입니다 뿌린 대로 책임을 질 겁니다 코로나 약뿐만 아니라 천식 주사제도 품절된 지 몇 달이 됐습니다 수시로 품절 입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문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제 경기북부에 계시는 언급센터의 전문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고 관련제 지금 이야기는 천식 100일 해 이루어와 관련된 약제들도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무슨 뭐 엇모로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의로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양한 정보를 모으게 되면 그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주류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7월 30일 무렵부터 코로나 문제를 다루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감기 정신하고 같이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앓는 분도 계신 거죠 그럼 심각하게 앓는 사람들이 확률은 작지만 자기가 그 더문 확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코로나 치료제에 의해 이런 정부 재고가 거의 바닥 상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들어온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분의 의사분 이야기처럼 이런 이야기는 정말 저는 문헌이나 정보를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큰 이변이 없다면 이번 추석은 역대급 의로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위생 신경 쓰시고 위험한 활동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이동하는 걸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 이야기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죽을 생이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7점은 얼마나 뭡니까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사소하게 여기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감기 운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면역력이 뛰어나니까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애들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오늘 안철수 의원이 조기에 종식하고 비상체제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 할 겁니다 나는 한국의 관료들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당하지 않고서는 정신 차리기가 힘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일본 유행됐죠 다른 나라 한번 알아봐야 겠습니다 그럼 일본하고 한국이 유행하게 되면 다른 나라도 안전하지 않겠죠 그러면 국제 간에 이런 교류가 많으니까 그런 물량이 제한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 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마스크 쓰시고 굉장히 주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병호 tv는 정직한 방송 정직한 방송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이 그냥 인생 간하고 그대로 이런 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윤 대통령 하시는 것도 윤 대통령 인생 간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특별히 아니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방송이 뭡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 인생대로 그 사람 생긴 대로 방송하고 그 사람 생긴 대로 정치하고 그 사람 생긴 대로 유튜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이름 드리고 그 다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공병호 연구소에서 출간한 제가 쓴 책입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 한국을 찾아서 헌신했던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이 한국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라는 것을 인물별로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또 한 권은 애리조나 답사기 제가 유홍준의 문화 답사기처럼 미국의 남서부의 아주 주요한 그런 애리조나주의 구석구석을 탐방한 애리조나 답사기입니다 그 다음엔 또 저가 쓴 책은 아니지만 김홍주 김동주 교수의 필승의 역작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세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씩씩하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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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